홍! 홍만이 형이 지나가네 키! 키스더 라디오를 들으신다 라! 라 라 라 라 라 라 저거 생망이죠? 이 생망 속에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아 그 라 라 라 라가 거기서 그렇게 나오냐 잘한다 힘드네요 잘했어요 괜찮았어요? 아주 괜찮았어요 지금 다행이다 지금 많은 분들 빵 터졌을걸요 이거?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다행이네요 부담 됐는데 아